올해 상반기가 지나갔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뭐 개발의 방향성들 뭐 정책의 방향성들 또 계속 말들 하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이 있어요. 머무르게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발표가 되고 확정이 되면 또 시장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시장의 상황을 체크해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사항일 수 있겠죠. 자 일단 내년도 내년도는 상당히 또 우리가 서울시나 경기권들에 대해서 급격한 이런 공급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또 3기 신도시들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완성되는 시기는 한참 많이 남았다는 것이죠. 26년 27년 28년 그때가 돼서야 이제 시장의 공급이 어느 정도 적당선에 공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까지는 현재 이러한 입주 수요량 자체가 현재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지만 21년 22년 23년도까지 이러한 급격한 공급의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22년도 약 25만 8천 가구 23년도는 18만 가구밖에 되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집값의 또 안정화가 상당히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몰려둘 수 있는 것은 수도권과 또 서울권으로 몰려두는 그런 인구의 변화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장은 그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고 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급격하게 줄어드는 전세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죠. 요즘에 주변을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전세는 상당히 많이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반전세랄지 월세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환이 되면서 반전세와 월세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서울 가격의 이런 상승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거주비의 부담감이겠죠. 경기와 인천 이런 광역교통 신설지 광역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GTX랄지 또 광역철도망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신설지로서의 이동을 하기 때문에 또 수도권 지역의 또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겠죠. 수도권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 가격의 시각적으로 저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수도권의 가격 상당히 오르게 되면 기존의 서울에 있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이제는 낮게 저평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어게인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로 다시 회기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구도심과 신도심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급 감소를 했다는 거죠. 주택 수급 자체가 불균형적이고 또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구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또 부동산의 증세가 가장 크죠. 이제 6월 이후에 종부세와 양도세의 중과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랄지 취득과 보유, 양도에 있어서 그로 인한 세 부담이 상당히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이제 매수 수요를 차단하고 차단하는 모습들 또 공급도 차단하겠지만 매수 수요까지도 차단이 되면서 여기서 임대 공급을 전세에 임대 공급을 하고 있는 80%의 다주택자의 이런 전세 공급 자체가 차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기존의 전세 공급을 갖고 있던 것들이 이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 보유세의 부담으로 인해서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의 공급이 차단될 수 있는 모습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전세가의 상승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올해와 마찬가지의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들이고 또 22년, 23년도, 24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균형 자체가 새로운 또 어떠한 시장에 크나큰 변화가 없지 않는 이상 이 기조는 상당히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런 22년도와 23년도의 이런 시장의 점막 이쯤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